히든싱어 10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히든싱어의 모창 능력자여서 원조 가수로 화려하게 돌아온 분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히든싱어 금이환향의 아이콘.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정동원 씨, 금이환향의 뜻을 알으시는지. 제가 모를 것 같은데, 뜻. 이제 그래도 저는 중3이기 때문에 안 믿는데. 너 아직도 중학생이야? 얼마 전에 졸업사진도 찍고 왔어요. 이제 곧 졸업합니다. 다 컸네. 그래서 금이환향이 뭐죠? 이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정확합니다. 금이환향의 아이콘. 막걸리처럼 걸쭉하고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유쾌한 웃음으로 온 국민의 혼을 빼놓는 남자. 다른 수식어 필요 없죠. 이분은 그냥 찐입니다. 아이콘. 히든싱어의 자랑 트로트왕 대자 영탁. max. 맞다. 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란한 사다란다 지금. Hey!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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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어쩜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자, 난일하네요 오늘 관객들 화력이 역대급입니다 니가 왜 히든싱어에 나와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2013년 히든싱어 시즌2 보장능력장 겸임교수 위성 허영탁일성 2020년 트로트 오디션을 통해 국보급 트롯맨으로 우뚝 섰다 작사, 작곡에 참여한 니가 왜 거기서 나와부터 최종규일범 메인 프로듀서로 활약하며 영탁 영탁씨가 예능 섭외 1순위죠 그리고 전국투어 콘서트에 연일 매진 행렬이시죠 정말 사실 모시기 힘든 분인데 근데 제가 여기 와도 되는 자리인가 와도 되는 자리 긴장했어, 긴장했어 팔 쩔지 웃어 팔 쩔지 웃어 억지 웃어 떨려요? 지금 사뭇 달라요 다른 때와 느낌이 많이 다르고 많은 무대에서 봤고 많은 방송들을 해 봤는데 심지어 미스터트롯 때도 그렇게 긴장을 안 했어요 덕후 무대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되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밖에서 이게 지금 내가 와도 되는 데인가 와도 되는 데인가 고민을 진짜 수백 번 흘렸어요 근데 어쨌든 초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뭐 그냥 신나게 채워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